전고지입니다. 부추 아시전고지를 이렇게 안 캐고 놔놨네요. 오늘 전 구워올거예요. 이렇게 먹고 오는데 여기에 독수로 꽂아놨는데 뭐 다락이 안하고? 저리는게 안 틀리나 봐. 손금 다 넣어보았다. 손금. 손금 다 넣어보았다. 고유입니다. 왜 어디있는데? 칼이 없는 나무 자루. 이거 이거 이거. 오 잘하네. 아직 안할라. 아니 왜그러나. 이 집에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될까 아이가 와 이거 우리만 하면 하도 못하겠네 두 봉지 한 번씩만 한 번씩 하면 된다 한 번씩 하면 되겠지 오징어 막살 조개살 조개살 완전 끝내주겠다 시골식 누구한테 머리 떴노 공북도 구멍이 피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슬아슬아슬아슬아슬고 먹는 사람들 쓴다고 후후 아 예 오늘 완전히 끝내준다. 됐어? 네, 됐어. 와... 오늘 완전히 끝내준다. 됐어? 네, 됐어. 와... 오늘 사이 10만원 정도 된다. 10만원. 자, 이제 굽는거는... 20만원zd 네, Books. 아멘